대한민국 조선 빅3의 맏형인 한국조선해양이 총 1도 5,600억원 규모의 선박 9척을 수주했다고 합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유럽 및 중남미 소재 선사와 20만 세제곱미터급 대형 LNG음 반선 3척, 8,000TU급 대형 컨테이너선 6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3월 3일에 공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LNG 운반선은 길이 299.8m, 너비 48.9m, 높이 26.9m 규모로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되어 2025년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며 경제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LNG 제액화 기술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LNG 운반선의 표준선인 17만4천 세제곱미터급보다 2만6천 세제곱미터가 더 큰 LNG 운반선을 수주한 것인데요. 공시를 통해 가격을 확인해보니 3척의 LNG 운반선을 8,473억원에 수주하였고 수주환율 1,002m, 0.6m을 적용해보면 척당 2억 3천4백27만 달러에 수주한 것입니다. 따라서 표준선인 17만4천 세제곱미터급이 2억 1천만 달러에서 2억 2천만 달러 수준이므로 적게는 1,500만 달러에서 많게는 2,500만 달러를 더 받은 셈인 것입니다. 그러나 표준선 사이즈 역시도 LNG 운반선 성과가 뛰어오르기 전인 2020년 말에는 1억 8천5백만 달러 수준이었기 때문에 약 1년 반 만에 적당 수백억 원씩 성과가 올라버린 것입니다. 그리스 해운중계업체인 인터모달에 따르면 올해 신도선의 주요 흐름은 작년과 같이 컨테이너선과 LNG 운반선이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두 달 동안 벌크선은 11척, 컨테이너 65척, LNG선 22척, 그리고 탱커선 6척이 발주됐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주력 선종인 컨테이너선과 LNG선 위주의 발주가 쏟아지고 있는 것인데 이제는 가스가 부족해진 유럽으로의 운송을 위해 LNG 운반선 발주가 폭주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올해는 조선업의 턴어라운드를 넘어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가능성도 높다는 업계의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이미 수주한 선박을 건조할 야드가 부족해 올산과 거제 인근에서는 조선 빅3의 선박의 블록을 제작해서 공급해줄 곳조차 없는 실정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제는 수주만이 능사가 아니라 선박을 만들 곳과 만들 사람들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부디 차기 정부에서는 조선과 해안 강국에 대한민국으로 오뚝 설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